안녕하세요 해그리님입니다. 해그리는 일본이 터졌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요. 귀엽죠? 저희들은 꽃이 아니어도 이런걸 보면 저희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부작으로 해서 키우다가 보니까 수영들이 마음대로 안되서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도 방금 여기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볼부도 아니고 입장도 아닌게 이렇게 붙어서 요렇게 되어있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라비타에서 이걸 한번 발견했는데 이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입장이 제대로 못나오고 꼬이면서 요런 아이들은 가감히 잘라줍니다. 새 볼부와 새 입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은 그냥 크기에 요거를 눕혀버리면 요 아이가 누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볼부... 그 부목이다 보니까 목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눕혀버리면 이 아이가 너무 누워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요 형태로. 그러니까 뒤에는 약간 더 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새로 나오는 신화를 붙잡고 수영을 잡아주는 수 밖에 없어요. 요거는 말은 그대로 넣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또 일을 오늘 마치고 생방을 하던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쵸? 네. 요렇게만 해도 이 아이가 되게 안정적이죠? 제가 수태를 다 넣지 않았는데도요. 네. 맨날 심고 맨날 언제 하냐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라비아타 루브라인데요. 라비아타 루브라 칭하 샵원이에요. 근데도 벌부를 보면 다 달라요. 음. 요렇게 되어있어서요. 요렇게 되어있어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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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자 요 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밑동에서 너무 이게 많이 잘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아이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이 잘렸어요 이 아이가 기자부가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묻어 두도록 할게요 으 요거는 요 일단은 아 일자로 일자로 된 아이를 밥뿌리를 만들어 줄께요 아 그거 보다 줘요 아 밥뿌리를 거꾸로 요 아이를 만들어 줄게 거꾸로 요 원회용 철사를 거꾸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 지주 끈을 너무 약하게 묶었더니 내려오네요 예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기 예 요요 가 가 뿌리에만 수태를 감쌀 거예요 요렇게 가 뿌리에만 다 풀러져서 이게 안되네요 지주 끈이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요거는 요렇게만 해 줄거에요 근데 지주 끈이 다 풀려 버렸어요 그러면 요렇게 된다고 하면요 방법을 달리 해야 돼요 이거를 지주 끈이 여기에다 꽁꽁 묶을 수는 없고 여기가 타고 내려가죠 타원형이라서 그러면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야죠 그리고 요기까지 가게 그래서 이정도 요기는 가 뿌리를 어느정도 만들어 줄 건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만 뾰족한 부분이 볼보를 찌르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항상 볼브에 이렇게 지주 끈을 사용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죠 오히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요거 항상 편편한 쪽으로 잘 잘라서 해 주시고요 요렇게만요 지금 요기에다 심어 줄 거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깊이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조금 납득하게 해 주시면 돼요 음 단단한 클립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제가 해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온회용 철사라서요 잘 이렇게 돼요 보세요 그냥 수태에 닿게만 할 거예요 이거를 묻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수태에 닿게만 해서 요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작으니까 돌아다녀요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담아요 이거 역시도 담아 놓으면은 요기가 잘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기까지 세번 네 세번 요렇게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조금 반듯하게 해 주시고 지지대를 해 주고 싶으면 네 제가 멀칭핀 잘 써줘요 요새 이렇게 요렇게만 해둬도 되는데요 네 요기서 다시 한번 지지대를 고정을 시켜 주시고 싶으시면 그냥 요렇게 그냥 그냥 힘주지 마시고 그냥 고정 지지대만 딱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주 끈 자체도 이렇게 살짝 눌러 주시면 지주 끈 요렇게 또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촉을 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멀칭핀을 디귿자 멀칭핀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자꾸 흔들렸어요 뿌리까지 내렸어요 보이세요 뿌리 안 뽑히는 거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양쪽 다 지금 촉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물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저는 양쪽으로 해서 이걸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실패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를 뽑아버리기에는 그렇고 뿌리가 없었던 아이라서 그 새 촉들에게서 그 밑에 기저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또 나오려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장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 두 아이를 이렇게 묶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지주 끈을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고정을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 멀칭핀에 이게 기대어져 있거든요 혹시나 옆으로 빗나갔을 때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더 해주고요 요거는 또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요 요것을 이렇게 해주었더니 지금 요 아이가 잘 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벌 보인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것도 잘 나다가 저렇게 돼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뿌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요런 아이들은 아마 시간이 가면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감포를 세야를 올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어 볼게요 그리고는 요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신화가 나오면서 뒤틀리고 부작을 해놓으니까 요기에서도 지금 신화가 나오네요 요아이가 네 전진을 해서 여러분께 요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요 벨라민증이 다 이게 붙어서 썩었어요 안 썩었어도 근데 이제 이 진짜 실 뿌리가 뿌리인데요 뿌리가 뿌리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제법 강해요 죽어서 구실을 못해도 말랐어도요 네 제법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되어있으니까 얘 죽어서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지금 바짝 말렸잖아요 네 바짝 마른 상태에서 네 요렇게 마르면 이 아이들이 뭐 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마르기 때문에 네 요 상태에서 요거는 잘라 줄 거에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뿌리들은 많아서 그거를 굳이 잘라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작은 게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뿌리도 없는데 그거가 죽었다고 그 뿌리를 잘 자르지 마시고 네 갓뿌리로 사용하시면 돼요 갓뿌리로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죠 다른 지지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네 그니까 그니까 항상 그 심으실 때 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조심하시고요 네 또 해그리는 한정안 온갈이 뜸했죠 왜? 물건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 농원이나 이런 데서 뭐 물건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할 거 많아요 할 거 많는데 그거보다 이제 그거 해서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죠 네 그거 임플란트 하고 한 이것도 뿌리에요 여러분 네 이것도 뿌리인데 충분히 이제 안정감 있게 심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예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냥 지주 끈을 묶는 거 보다요 제가 멀칭핀을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멀칭핀을 중앙에 중심이 제일 잡히는 곳에 두고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요 세아이나 두아이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멀칭핀이 없이 이거를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휩쓸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굳이 뿌리를 많이 묻어서 이 아이를 안정을 시키려고 하면 새 뿌리도 다치고 신화도 다치고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껍질이 위에서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으면 좋은데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속에 물이 많이 당기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은데 간혹가다 흐르지 않고 물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습을 유도하거나 거기서 썩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저 벗겨주시는 게 나아요 네 밑에 요거 요렇게 남아있는 아이들은 계속 보고요 요 아이를 보면은 이 아이는 요렇게 가고 이 두 아이들이 이 벌브에서 두 벌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뒤로 물러가주면 좋아요 굳이 안그래도 되지만은 이 아이를 뒤로 이렇게 물러가주게 딱 해주면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요 안정감 있게 자란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판단이 되시면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되었습니다 어 이 아이는 진짜 진한 음 칼라의 루브라예요 라비아타 루브라 그래서 요 끈을 눌러서 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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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렇게 해줄때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차이가 제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서 지금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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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마감포는 매달을 올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마사지 하러 나누놓으러 가요 아니 마사지 계속 혼돈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았습니다 요 아이가 흔들리니까 실망스러워서 손을 보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요 아이가 하나로 잘렸을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저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너무 많이 잘려진 느낌이 드는데 타틀리아 라비아타, 루브라, 칭하 샤번, SM 토가, 실버 메다 조가 이러면 일본인데요 지금 토가가 어느 나라죠 어디에서 한거죠 딕바이야나가 조금 예민한데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서 굳이 이런거 심을때는 뒤로 안심어주고요 중심을 잡아주기해서 무조건 가운데 심어서 왔어요 그래서 라비아타가 아 이거 노멤버버드구나 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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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꽃이 있는 아이를 네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노멤버버드가 꽃대가 있었는데 꽃 자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번 봐야죠 네 아이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또 요거는 또 이제 잘라줬고 그래요 오케이 오 어떻게 해요 꽃이 있는 아이들 네 같은 방법으로 노멤버버드를 하나를 심어보았고요 아니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꽃을 맺었는데 이거는 봐줘야죠 요거는 5cm 정도로 잘라 썩은 뿌리도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왜 잘라 여러번 말씀드렸죠 요거는 길이 때문에 자르는거고 그것이 없어도 이거는 충분하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원래 지주가 키우시던 분이 지주가 지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아이는 음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라운드가 졌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두 개를 겨우 이렇게 묶어준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네 앉히기는 안쳤어요 분에 그런데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이 휘었었던 형태인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양을 다시 잡아가는게 제일 어렵죠 네 똑바로 이렇게 서있는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줘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지금 꽃은 어 요 상황에서 피워도 이제 피워주면 좋고요 사실은 이제 뚝 따야되는데 그거를 딸 수가 없어요 안쓰러워서 네 너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입이 꼬여서 자랐기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아이를 잡아주는데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벌어져요 요렇게 이렇게 아이고 네 요 아이도 이렇게 돼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연결이 돼서 하나가 흔들리면 다같이 흔들려요 요럴때 제일로 수영 잡아주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주 자체도 자체도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멀팅핀 자체도 이 아이들의 힘이 세고 수태는 약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해주어 볼게요 지저분해 보이시죠 근데 지저분해서 보이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으면 제거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보세요 보세요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어있어요 아까 요기에서 지금 하나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네 너무 단단해요 지금은 한 번씩 손에 열이 36.5도 잖아요 살짝 이 아이들을 만져주면 이 아이들이 부드러워지는 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손으로 자꾸 이 아이들을 만져주는 것은 약간의 저온화상을 입히는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예 그 생각을 하고 안 만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조금 조심을 하겠죠 그래서 고온에도 견디는 아이들이니 예 고온성이다 보니 조금의 그런 것들은 견디지만 예 그런 걸 좀 활용 그런 특성들을 활용하면 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멤브보드 예 꽃송이 있는 아이들을 음 수영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렇게 밖에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따라고 요렇게 잘라오셨는데 어떻게 잘라요 하하하 네 어떻게 잘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송이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요 아유 아까워요 깜짝 놀랐어요 꽃 있는 걸 잘라오셔서 예 그래서 요렇게 얼렁뚱땅 해 보았고요 어 노멤브보드 하고 지금 해야될게 많아요 예 카틀레아 노멤브보드 예 그래서 꽃은 살팔 자신이 없습니다 구글 이미지를 한번 불러보도록 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요구린 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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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